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수 박지원입니다. 보렴님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한 번 주세요. 박수 한 번 주세요. 우리 여행이 우리 여행이 하얀ativas 우리 우려 дум이 우리가 눈빛내다가 옷을 기다려놓지 말고 물씬한 우리 우려님의 오늘 밤 고려는 바람이네요 고려는 내 몸짱 사랑의 타고 사랑하면 안되나요? 좋아해도 안되나요? 사랑하면 안되나요? 주연이도 여자랍니라 도연히 모시렸나 도연히 모시렸나 내 가슴에 좀 하나 찍어줘요 박수 주세요! 도연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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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양하신 우리 도연히 흘러도 내가 못 기다리고 오지마 무심한 우리를 부른 뒤에 오늘 밤이 또렷인데 고백할게 아버님 걸 잘 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되나요 소화해보고 안되나요 향단뜨린 여자야 도령을 모시옵나 도령을 모시옵나 내가 써냈죠 도령을 모시옵나 도령을 모시옵나 도령을 모시옵나 도령을 모시옵나 도령을 모시옵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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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